여기 한국의 외딴선 마을에서 외국 여성이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녀를 향한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만 있는데요. 치안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국에서 대체 이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요하나라고 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독일에서는 바다를 보기 힘들뿐더러 산도 거의 없고 있더라도 거의 언덕 수준의 낮은 산밖에 없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힘들거든요. 저는 늘 바다와 멋진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를 동경해왔는데 그 조건에 딱 맞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치안이 몹시 좋아서 여자인 제가 혼자 여행하기에도 안성맞춤이었고 심지어 산과 바다뿐만 아니라 섬도 몹시 많아서 딱 제 취향이었죠. 제 주변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전부 일주일의 계획을 잡고 한국에 다녀오던데 저는 이렇게나 아름다운 한국을 고작 일주일만 여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국에서 한 달간 여행할 수 있을 만한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욱 힘들었던 건 독일어와는 아무런 유사성도 없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도 아름다운 국가에서 환상적인 한국인들과 소통을 하며 여행하는 건 제 생에서 가장 빛나는 경험이 될 것 같았기에 저는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날 모든 준비를 마쳤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한국 여행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요한아 아무리 한국이 안전하다지만 그래도 여자 혼자 섬에 가는 건 위험하지 않겠니? 아빠가 찾아보니 한국의 섬에서는 각종 실종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다더구나. 그러나 몇 년 동안이나 한국 여행을 계획한 제게 아빠의 말은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보통의 외국인이라면 한국의 서울 먼저 둘러볼 테지만 저는 저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완도라는 한국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완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태어나서 섬을 처음 가봤기 때문에 바다와 산들이 공존해 있는 한국의 섬, 완도의 절경을 보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독일은 산도 바다도 보기 힘든데 한국에는 섬 하나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니 한국이 너무 부럽고 축복받은 땅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저는 한국의 섬에 너무나도 감명받았고 결국 청산도라는 섬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기롭게 출발한 것과는 달리 배를 처음 타보는 저는 배멀미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한국인들이 제게 보여준 태도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저를 걱정스럽게 보시던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게 멀미약을 건네주시며 연신 금방 도착할 테니 참으라고 말씀하셨고 한국의 낭만적인 바다에서 연신 애정행각을 벌이던 젊은 한국인 커플도 제게 물을 건네주며 역시나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하며 제게 힘을 북돋아 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던 그저 얼마 안 남았다고 말해주는 한국인들이 너무 웃기면서도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챙겨준 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는 독일에서 기차를 탈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차를 타기 전에 먹은 점심 식사가 잘못되었는지 저는 계속 식은 땀을 흘리며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제가 아파서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 짐칸에 둔 제 가방을 훔쳐서 달아났거든요. 다행히 가방에는 딱히 비싼 물건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아픈 사람을 걱정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때다 싶어 물건을 약탈하다니 이때의 경험은 제게 인간에 대한 큰 실망감을 안겨줬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따뜻한 말과 표정뿐만 아니라 제게 약까지 챙겨주며 걱정해주는 점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한국인들과 어울리며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청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숙소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곳은 정말 처음 와봤기 때문에 그저 넉넉히 청산도의 절경을 감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일단 숙소를 찾기 위해 청산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나 근처에 웬만한 숙소를 다 돌았는데도 빈 객실이 하나도 없더군요. 분명 좌절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청산도의 멋진 경치는 그러한 근심도 전부 있게 했고 따라서 저는 나중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싶어서 마지막으로 들른 숙소의 주인 할머니께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 근처의 산에 올라갔다 올 생각인데 돈을 지불할 테니 제 짐 좀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자 주인 할머니는 무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집 맡아주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뭘 돈을 준다고 그래? 그냥 줘. 저는 할머니의 이런 무심한 듯 친절한 모습에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싶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청산도의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저는 자연의 위대함의 절로 숙연해졌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마음대로 올 수 있는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워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한국인과 국적을 바꾸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청산도의 전경을 감상하느라 정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고 결국 하산을 하다가 해가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예상 못했는데 한국 섬의 밤은 너무도 갑자기 찾아와버렸습니다. 심각한 야맹증을 앓고 있던 제겐 어둠은 정말 최악이었고 저는 숙소도 못 구해서 휴대폰 충전도 못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빚도 없이 감으로만 하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산을 무사히 내려가는 건 무리였고 결국 저는 넘어져서 발목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저는 발목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낯선 타국에서 그것도 밤의 섬에서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불과 수십 분 전까지만 해도 마음의 여유와 낭만으로 충만했던 저지만 이제는 너무 무서워서 훌쩍이며 산을 내려갔는데요.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니 그렇게 아름다웠던 나무들은 마치 유령처럼 보였고 끝없이 펼쳐진 광활했던 바다도 지옥 구덩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시야 부어오른 발목 등 최악의 상태에 놓인 저는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산해야 했고 결국 몇 시간이나 걸쳐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찰나 갑자기 근처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저였기에 저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발걸음 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졌고 저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의 섬에서 일어난 납치괴담 등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 소리가 거의 제 코앞까지 왔을 때 저는 패닉에 빠져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런 제 비명 소리에 오히려 상대가 놀라더군요. 발자국 소리의 정체는 나이가 지긋하신 한국인 아저씨였고 그는 엄청나게 놀라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고는 진흙투성이인 제 옷과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른 발목을 보더니 저를 부축해주며 하산을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 아저씨께 고맙긴 하면서도 도대체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아빠가 말한 납치 사건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싶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저는 두려워서 도저히 입이 안 떨어졌고 그저 벌벌 떨면서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났던 바닷길에 다시 돌아왔을 때 길다란 흉기를 든 남자 무리가 제게 다가오더군요. 이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 전부 한 패구나.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 남성들은 제게 다가오더니 묻더군요. 아가씨 왜 울고 있어요? 이 남자 아는 사람이에요? 한밤중에 공포에 질린 표정을 하고 남성에게 부축을 받으며 가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던 모양이었죠. 제가 그 남성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려던 찰나 어떤 할머니가 소리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저기 있네? 자세히 보니 그녀는 그때 숙소에서 제 짐을 맡아주신 주인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이 밤중에 대체 왜 나와 계신 건지 허리가 굽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는 연신 아이고를 외치면서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손바닥으로 때리시면서 걱정돼서 한참 찾았잖아 어디 갔었어 라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는 짐을 맡긴 제가 밤이 늦어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을 하셨고 결국 근처의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외국인인 제가 길을 잃은 것 같다며 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를 부축해 주신 아저씨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숙소 근처에서 다른 숙소를 운영하고 계셨고 거동도 불편하신 할머니가 자꾸만 저를 찾으러 간다고 하시니 할머니가 걱정돼서 자신이 찾겠다고 하고 산 입구까지 와보신 거였죠. 할머니는 아저씨를 보내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는지 근처에서 서성이시며 저를 계속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생각에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저 처음 보는 외국인일 뿐인 저를 위해 늦은 밤에도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주신 한국인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남자 무리는 바다에서 밤낚시를 즐기고 숙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고 기다란 흉기의 정체는 낚시대라는 것을 알고 다리가 거의 풀릴 뻔했던 거 있죠. 어쨌든 할머니께서는 이 근방 숙소는 전부 꽉 찼으니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낚시대를 든 사람들은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라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힘드실 텐데 뭘 그럴 것까지 있나요? 저희도 어르신이 운영하고 계신 숙소에서 묵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한 방에서 잘 테니 외국인 아가씨는 저희가 예약해둔 방에 가서 주무세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머물 숙소도 없는 상태로 꼼짝없이 노숙을 해야 했을 테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숙소로 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숙소로 향했고 저는 무척이나 감동을 받아서 가는 내내 눈물과 콧물까지 흘리며 오열했던 것 같습니다. 21세기에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니 한국은 지구상의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숙소에 도착했고 곧장 돈을 꺼내 숙소를 양보해준 남자 무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저 허허 웃으며 됐다고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미안해진 제가 이들을 붙잡기가 무섭게 할머니들은 각종 비상약들을 전부 가져오시더니 다친 제 발목을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보니 저는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생각나서 울컥하기도 했죠.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다음 날이 되자 발목 상태는 많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우엉차 한잔 먹고 가. 다리 건강에 이만한 게 없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무뚝뚝해 보이면서도 남들에게 헌신적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할머니께 차를 얻어 마시며 대가로 안마를 해드리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한 달 동안 한국 이곳저곳을 여행했고 가는 곳마다 한국인들은 제게 믿기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줘서 정말 뜻깊었던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꼭 아빠도 한국에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나 무뚝뚝하고 진지한 아빠지만 한국인들의 인품을 직접 느껴보면 분명 아빠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거라 확신해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청산도에서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